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김기범 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. 쇼퍼팅이 잘 안되서 쇼퍼팅할 때 헤드업을 하셔서 공이 우측으로 많이 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. 자, 퍼팅을 하실 때 헤드업을 하게 되시면 클럽이 열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휘시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.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T 하나를 이에다 이렇게 끼시고요. 이렇게 끼시고 T를 보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한번 봐보세요. 이에다 끼고 네, 이런 식으로 티를 보면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게 되시면 헤드업을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